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저희 집 트레이닝룸인데 지금 보시면 정말 집 같습니다 손 한 번 들어줘요 여기 이렇게 트레이닝룸으로 변하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짜란 여기 보시면 네트가 작은 사이즈가 저희는 집에 있는데 테이스 용품샵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네트가 없거나 구매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테이블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줄을 이렇게 손잡이 끝에다가 묶어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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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